취미다 오 1자형 맵이네? 취미다 버니 맵이 1자네 아 이거 왜이래? 왜이래? 3번 부순데? 어휴 사원있네 우와 사원 이거 그래픽도 리뉴얼 됐나보네 이거 치트 없이 끌려고 하면 시간 너무 오래걸려 나 잠도 자야지 나도 잠은 자야지 쇼미더머니마 정도만 하고 테란 캠페인으로 끝났어요 벌써 테란도 한번 적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스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 벌스니까 좋은거야? 오우씨 놀래라 마지막 퀘스트니깐 아마 오우 뭐야 드랍쉽이 오있어 이거 뭐야 이거 정찰하러 온거야 드랍쉽으로 셔틀러 야씨 신박한 전략이다 셔틀러 정찰하네 어휴 이거 한마디만 오우 이거 아휴 이거 아휴 이거 젠장 퀘스트니깐 난 부자니깐 두개씩 업그레이드니깐 무섭게 무섭게 아유 무섭게 아 히드랄 아 히드랄 안쓸꺼니깐 아 히드랄 쓸까? 심심하니깐 갈거면 멀티나 닭대를 부서야겠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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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왔는 소리잖아 뭐 혀 이거 이거 어떻게 어때? 칠럭 이거 옆에 뭐 있나? 이거 어떻게 어때? 야 이거.. 야 이것도 선맵이야 반 올라가는 길이 없네 아 나 무탈 또 만들어야하네 도라이스는 방법이 없구나 도라이스는 방법이 없구나 시야 다 죽었네 그냥 탈탁 틀린 느낌 그러면 나는 드랍이다 아이씨 오오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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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돌합시다 그래 지자스 이겼다 폭탄드랍이다 퍼끄라니뭐..와 오래 걸리네 아 히드라 워클을 또 안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거기 있니? 니들 다시 와라 니들 다시 와라 복탄 드라플라고 히드라 계속 니들 다시 와라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라 뭐라 하던데 아 업그레이드 한 번에 동시에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구나 빨빨리 와 임마 오브로드 오 오브로드 더 많아야겠는데 라플라맨 야 이거 다 털려고 하면 오브로드 진짜 와라겠는데 어 뭐야뭐야뭐 여기서 다 멈춰맞고 있는거야 역점으로 다 보고 있는거 같은데 이거도 워클하고 있어 울트라리스크 하브로드 보게는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 무비 저 아까ry 뭐지? 타 안탄거 같애, 진짜. 하... 안팔했어. 무척이면 좀 무더기를 만들어야겠네. 뭐부러 더 만들어야겠네. 감당이 안되네. 오브로 다 세부들은 있어야 할까? 아, 두 부대, 두 부대. 일단 다 탔나, 얘들? 어씨, 너 많이 뽑았나? 너 많이 뽑은 것 같은데? 어쭈? 요구도 드라. 너도 드라. 요구도 드라. 폭탄 드랍이다. 어, 가옥그레트 다 됐구나. 오, 연두부 가다 두드려 맞았구나. 보olaD 예, 섬탈.. 캠페인 똑같애, 맞아. 거 잠따 어! 어 뭐야 뭐야. 세라5 캐리어 왔어? 오오오호 video 오오오. 오어씨. 이미 또妹 야야야. 뭐야? 간책이다 이씨. 뭐 캐리어 오고 그래. 왜? 아이스 정리 택했겠지? 아 뭐 이따 질러 소리 들려 애들 왜 자꾸 멍 때리고 있지? 얘들아 사거리에 끌 안했나? 했는데 다 내리지도 못했어 여행 다 정리 됐나? 아니네 올라가는 길이 있었네 아까는 못 깠지 올라가는 길 으이씨 된장 아까는 못 올라가던데 분명히 야 빨리 타라 야타야타 가자 아 뭐야? 섬맵이 아니었네 얘 인형이 너무 없더라 다 죽었네 다 죽었네 가자, 얘들아 저거는 짜증나는게 그때 시정하기 너무 힘들다 야, 먹 때리지 말고 빨빨리 일해 빨빨리 다 때려부사 어디가니? 어디가니? 너, 니들 어디가니? 나 가자, 나도 오오, 또 온다, 또 또 뭐 온다 또 셔틀 온다 오, 셔틀 또, 오오, 얘들 또, 얘들 드랍쉬메 내린다 아, 공격받고 있어 쓰읍, 우리 드랍쉬메 좀 세일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 사원 있잖아 여기 또 드론 갈까봐 가지고 가면 되나? 그건 아닌가? 아, 공격받고 있어 아, 공격받고 있어 아, 공격받고 있어 아, 공격받고 있어 아, 건물파계야? 끝났을 거야, 그러면? 裝 earthson 지금 좀 더 버텨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어어! 뭔다! 오오 조심.. 조심해 잘 발견해 죽으면 큰일나잖아 죽으면 게임 오버 아니야? 잘 보자 와우 씨 욕구리 와서 치고 있어 크.. 캐리어 그래픽 잠깐.. 오오! 놀래나와서 뭐 처음 만든 줄 알았네 오오! 오오! 질러 질러 질러! 뭐이뭐야 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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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난 군단의 분노를 맛보게 되니라 심판의 시간을 도래했더다 아 다 안 죽여도 되는데? ㅅㅂ 뭐야 이거 다 안 죽여도 되잖아 안 죽여도 되잖아 잘 죽여도 되잖아 이리와 떨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 큰 거 올라오던데?